자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좋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개인 AR 포토타임을 진행했고요 이제 단체 있는데 단체 보여요? 단체 뜬금없이 어느 날 니가 생각날 때 밤새도록 보고싶게 만드는 사진을 완성하시오 바로 밤새도록 보고싶게 만드는 사진을 찍으면 됩니다 단체 뜬금없이 어느 날 니가 생각날 때 밤새도록 보고싶게 만드는 사진을 완성하면 됩니다 아이디어 있으신 분? 혹시 원하는 포즈나 이런거 있나요? 단체로 밤새보고싶을 것 같은 사진 비오는거 보고싶을 것 같아요 진짜? 섹시한거 보고싶을 것 같아요 전 못자는거 아니야? 아니면 저희가 뒤돌아 이따가 그 이 밤새도록 보고싶은 포즈를 하나 둘 셋 다음에 하나 둘 셋 하면 앞에 보면서 알겠습니다 오케이 섹시하게요? 어떤 느낌 원하세요? 귀여운거 뭐 네? 귀여운 버전 하나랑 멋있는 버전 그 멋있는 섹시한 버전 하나 알겠습니다 네 귀여운거가 섹시한데요 네 어? 멋있는거 이제 포즈를 이제 귀엽게 원하는대로 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다 갑니다 하나 둘 셋 넌 셋 Anita 두 번째 섹시 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nothing 넌 왜 뛰었어 넌 왜 넌 왜 넌 왜 넌 넌 넌 넌 아 넌 넌 넌 넌 넌 넌 넌 와 경남도 없다 갑니다 하나 둘 셋 아니야 나는 만족해 만족했어요 내가 원하면 뭐예요 아 어렵다 아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 반대쪽 해야죠 하나 둘 돌아서 아니 옆에 뭔지 알게요 그럼 옆으로 앞으로 오케이 오른발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때마침 바람이 불어 자 우리 밤 진행해주세요 나는 와 때마침 바람이 불어 네 밤새 생각날까요? 네 나도 밤새 생각날 것 같아요 저희도 이 질문을 오늘 여기 와서 처음 봤어요 여기 있어요 네 추워 안 추워 AR푸드타임까지 했는데 네 네 이제 그걸 한 번 더 사진 찍어달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씩 잡으면 다 읽었거든요 안 추워요 안 추워요? 네 엘 엘 안 추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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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날씨가 많이 추워져 볼까 오늘 이렇게 또 감사합니다 같이 즐겨주시니까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고마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고마워요 저희는 이제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고마워요 아우 미안해요 저 얘기하셔도 돼요 하하하 네 그럼 지금까지 네 여러분의 렉트로 밴 니크니스연수가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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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피나 축하하시고요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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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mig